만약에 대표님과 절친한 지인분이 유명 거대 조포고 일원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대표님 혼자입니다. 이때 대표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대표님 본인이나 가족까지 보복살인 당할 건 불보도 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실까요? 묵인하실까요? 신고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조건이 너무 빡세잖아요. 하지만 신고하고 바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머리가 있는데 연구해야죠. 어떻게 최대한 보복을 피하면서 정의를 구현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를 하지 마세요. 누구나 저건 힘들어요. 저거 얘기하고 가족 죽으면 또 여러분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저의 애고 조건을 존중합니다. 제 애고가 너 저거 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우려하는 최악의 저 일로 인해서 사태가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하면 하겠죠. 아 그래도 정의 구현이 중요하지. 나 가족들이 좀 보복당해 죽더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럼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요. 무턱대고 할 게 아니죠. 그러라고 하늘이 머리를 줬습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다 안 한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늘이 준 또 퀴즈일 겁니다. 양심인데 보살인데 명색이 이래도 신고 안 하면 안 되지. 본인이 보살인데 그럼 가족들 동의 얻었나요? 가족들이? 너 양심 구현한데 우리 죽어도 좋아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 구현한다는 거에만 집착해도 안 돼요. 가족들하고 합의하셨나요? 가족들이 다 합의해서 우리 죽어도 좋으니 정의 구현합시다. 독립운동 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일도 가능해요. 그 일이 지금 독립운동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가족이 우리 가족이 다 죽더라도 합시다. 이런 의견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그것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영양껏, 상왕껏, 깡양껏 하세요. 여기서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보살 또 못해요. 나중에 후회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예요. 그러면 본인이 양심이라고 정의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후회로 끝난다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욕심과 양심의 콜라보예요. 우리의 보살도라는 건. 그럼 가족하고도 소통해 봐야 돼요. 가족도 너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게 된 거니 나는 여한이 없다.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차마 안 던져서 그렇지 서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보살도에서 던져볼 퀴즈입니다.